7장 24절부터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줬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의가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번 주 주일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저는 하박국서에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월이 인용하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또 그 외에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세 차례에 인용하면서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사실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내가 머릿속으로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이 믿는다라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오해들과 치우친 신앙관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문장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그럼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물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문장 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제죠 하나의 그런 하나의 명제에 동의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지금 들으시기에 그게 그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냐 라고 생각하기가 쉬우시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문장을 내가 알고 있다 혹은 동의한다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어떤 그런 명제 그런 것에 동의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단정 짓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동의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동의하는 것은 필요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이르는 부분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믿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믿음에 이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한 번 딱 믿음 끝! 이런 걸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구원파식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식 믿음 구원파식 믿음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건너뛰려고 해요 이거에 이제 말하자면 이 구원파식 믿음이 어디서부터 차관이 됐냐 우리가 원로 목사님 사경에서 많이 다룬 워치만니라는 인물에 의해서 차관된 거예요 구원파식 구원이라는 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것을 굉장히 구분을 해서 마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게 될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두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내가 영에 속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없다 나한테는 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에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내 행위로 자꾸 내 구원을 점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구원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구원파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계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외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는 걸 내가 구원 받았다는 어떤 하나의 증거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삼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하자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주로 이제 특히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상 살면서 유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면 지옥 가요?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담에 피면 지옥 가나요? 뭐 하면 천국 가나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뭘 하면 지옥 가고 뭘 하면 천국 가는 걸로 자꾸 믿음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하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천국 가고 이걸로 자꾸 내가 믿음 지금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그걸로 자꾸 나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그런 성격이 거시겠습니까? 너 지금 그거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 주 수요일에 원로봉사님께서 어떤 분께서 질문을 원로봉사님께 하셨대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었어요 왜 그때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때 거기 가셨어요? 뭐 이런 거 그거는 영적인 거 아니지 않나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거는 유계속한 거 아닌가요? 그 행동은 그런 질문이죠 결국은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영에 따라 하셨어요? 육에 따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엔 그거 약간 내가 보기엔 육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육체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영으로 해석을 좀 해주세요 저한테 영으로 해석한 것이었음을 저한테 좀 증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질문입니다 왜 과거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행동이 믿음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그때 목사님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있었냐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 의도가 거기에 속에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목사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결국은?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이 순수해가지고 한정 1.1의 결함이 없이 완전히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해 내가 그래야지 안심이 돼 아 내가 영적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걸 내가 1.1의 기제까지 영적으로 삶으로서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요 자꾸 사람이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깨끗한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을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하나하나 그냥 이게 영적인가 육적인가 꼬치꼬치 그냥 꽤 따져 물어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과해요 꽤치꽤치 영적인가 아닌가 육적인가 아닌가 꽤치꽤치 따져서 너 실수하면 지옥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믿음에 있어서의 예를 드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수요일 날도 원로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럼 예정에 실수가 없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영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을 보면서도 뭔가 그렇게 영적이라고 생각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영적이 될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봐요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그러면 아내도 팔아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그대로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치면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육적이라고 치고 그럼 후반부는 영적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후반부는 영적이라서 그러면 전반부는 따라하지 말고 후반부는 따라해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따라하면 될까요? 이삭을 다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인도하셨죠 발대우르레서부터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그 발걸음은 영적이 아닙니까? 육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어디부터 따라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따라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따라하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일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에 기록한 것 무엇이든지 전에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성경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교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잘 따라해라 너희도 라고 하는 교훈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우리가 그게 아니겠지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 아브라함 따라하는 게 믿음은 아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게 믿음이지 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심지어 지금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에서 그 믿음이 나에게 적용되기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당장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조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 눈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한 결정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지금 내가 한 이 결정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그래서 아주 내가 영적인 일로 영적으로 아주 판명된 일로만 내 인생이 쭉 이어져 가야만 뭔가 나에게 보상이라는 것이 떨어질 것처럼 생각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아주 내가 영적인 것만 선택하고 살다 보면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보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우리가 자 만일 워치만의식 구원파식 이 구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뭔가 호련이 변화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아니면 완전 무결하게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호련이 변화하던가 영적인 존재가 되던가 아니면 아주 영적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살 수가 있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런 사상 그런 말하자면 이거 이거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요 더 삶에 있어서 큰 부조화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내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당장의 워치만이 본인부터가 저는 그러한 한정에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치만이 본인부터가 그러한 한정에 빠져 있어요 내 머릿속은 완전히 예수님 버금 가라예요 저리 가라예요 내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괴리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령한 것을 영적이라는 것을 어떤 외적인 방법 그렇죠 모양 어떤 모양 어떤 증거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숨겨 내 결함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영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미게 되고 자꾸 나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게 자꾸 꾸미게 되고 스스로를 이런 모습들이 그런 사람과 그런 심지어 단체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형성된 우리는 굉장히 영적이다 우리는 완전히 선택된 단체다라고 하는 단체일수록 자신들의 약점 비행을 어떻게든 숨기고 피하고 외면하려고 하죠 변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영적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아예 현실의 내 삶 자체를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영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이미 난 구원 받아서 끝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궁창 같은 현실은 하찮게 보이고 더 이상 관심을 별로 안 두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을 아예 살지 않을 수는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뭔가 어수선해요 항상 삶이 주변에 정리가 되지 않고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공감이 있고 떨어져요 이 사람 뭐야 이거 제가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런 분들은 딱 만나면 이게 처음에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랄까요 안부부터 묻잖아요 좀 시덥지 않아도 잘 지내셨냐 밥 식사 나셨냐 이런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뻔해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자기 하고 싶은 말 딱 그런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뭔가 머릿속에 원대한 이상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원대한 이상을 같이 공유한 사람끼리만 동질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꾸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큰 뜻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끼리만 굉장히 으쌰으쌰 하나가 된다고요 심지어 본인들끼리도 서로가 그렇게 목적이 아니에요 의미도 없고 그 사상 그 이상이 중요한 거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 청소부터 해라 특히 젊은 친구들이 환경운동한다고 맨날 이거 내고 하는데 환경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정작 자기 방 가보면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중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정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정리부터 한대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 하나래요 그게 또 우리가 옛 말 중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부터 잘 다스리는 사람이 천하도 잘 다스린다 뭐 이런 뜻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 자체가 어때요 내 생각 속에 빠져서 헛된 망상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망상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 시궁창 같은 현실을 망상으로 부정하려고 한다 최근 아주 기가 막힌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잔지 남자인지 모를 희대의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온 나라가 시끌시끌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다녔대요 보디가드 저한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대표 물론 그 사람도 정상은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또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아버지가 없었네요 어머니가 없었네요 아주 불쌍한 처지였다는 걸로 이제 또 자신을 포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도 제가 보기에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로 막 일론 머스크라로 펜싱할 거다 보디가드 대동하고 다니고 하여튼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사기를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게 들통나니까 어때요 그것 이것도 사실 믿을 수 있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세상에 불만을 갖기 전에 네 주변 정리부터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고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만 말씀에서는 주의를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 하반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닙니까 근데 그 전반절이 있어요 전반절 하박국 2장 4절에 전반절이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교만이 나오죠 교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의인의 누구를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교만한 사람 마음이 이제 오늘 아니 우리 세번역 세번역 버전에서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한껏 부풀었어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푼 사람이 교만한 사람 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의인을 대비한다고 그렇죠 악인이면 그냥 막 나쁜 짓 할 것 같은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의인과 반대일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과 반대되는 사람 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스스로 내가 옳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뭘로 나타났습니까 하박국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자꾸 찾잖아요 자신의 오름을 그래도 우리가 바벨론보다는 낫다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우월하다 이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싶은 그 욕구 그 자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마음이 부풀어 교만했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풀어져가지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의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에 보호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계속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루터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깨달았다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믿어서 의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어서 내가 믿어서 내가 내가 내 의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고 여기서 순서를 보시면 믿음을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믿음을 먼저 내가 믿고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근데 여기서 하박국에서 또 계속해서 이걸 인용하는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열심 내 결심 이런 것들로 의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로 의인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믿음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의 삶 그 자체로서 증명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그 인생 그 자체로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걸로 증명하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내 믿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난 지금 하겠다 그걸로 나는 믿음을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우리가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정죄의 굴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거 하면 지옥 가고 이거 하면 천국 가고 하는 식으로 계속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정죄에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사탄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너는 안 되겠네 안 되는 놈이네 그런 거 보니까 그 정죄를 그 정죄를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죠 계속 계속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걸로 계속 우리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구원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계속 정죄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물론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를 봤을 때 그 선택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심지어 겉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에 이거 왜 이러지? 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뒤돌아 봤을 때 우리가 우리가 뒤돌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뒤돌아 봤을 때 아 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인도하셨구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가 걸어온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지금도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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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내가 삶의 자리에 내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믿음을 여전히 가르치고 계신가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을 계속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 교훈을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식이 먼저일까요? 존재가 먼저일까요? 의식이 먼저일까요? 존재가 먼저일까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존재가 먼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일방적으로 당한 자들이에요 존재함을 당한 자들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있고 싶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인류 가운데 없다고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전혀 여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함으로써 그때부터 나에게 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삶의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내가 일방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살면서 우리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자꾸 뒤집혀요 어떻게 뒤집혀요? 내가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처럼 나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존재인 것처럼 내 존재의 원인이 마치 나 자신 스스로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곧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마음이 부풀어서 교만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 스스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굴레 속에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해결할 거야 그래도 내가 해결할게 믿음도 내가 그냥 믿음이라도 내가 해결할게 믿음이라도 그러면서 정제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내 문제를 끌어안겠다고 하는 그 굴레 속에 나 자신을 자꾸 밀어넣음으로써 정제감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삶을 당한 자들이에요 삶을 당한 자들 살게 된 걸 당한 자들 이것이 저는 사실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먼저 일어나는 믿음의 첫걸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라고 먼저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건 내 근원이잖아요 그럼 나를 잊게 하신 분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나를 일방적으로 이곳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는 뭐 하나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나 스스로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게 그렇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는 찬양으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렇게도 입이 닳도록 하면서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나 스스로 이 세상 내 존재 자체도 내 스스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그 사실 그 사실도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은혜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역사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너무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완전하기에 이 완전한 믿음 믿음이라고 했을 때 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완전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에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믿어도 되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은 사람이라면 로마스 7장에서 사도가을 또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늘 제가 앞에서 먼저 읽은 말씀 본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 이 해답이 내 자신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나에게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정지함이 없다는 걸로 해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지함이 없다는 걸로 그 문제의 답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내가 영해석한 사람이 되면 죄는 사라져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정죄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원리가 우리를 계속 작동시켰어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됐었어요 정죄가 정죄로 내가 잘해보려고 계속 잘해보려니까 정죄가 더 심해지죠 계속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뭘로 바뀐다고요? 생명과 평안의 원리로 생명과 평안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원리 자체에서 우리가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꾸 걱정을 합니다 정죄 없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대답을 하세요 사도바울은 그런 질문까지 있을 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은혜를 위해서 죄가운데 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정죄라는 마약 중독이 헤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정죄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내 인생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그 내 인생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이 정죄 자체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삶이 적자의 삶에서 흑자의 삶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죄는 계속 우리를 깎아먹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살을 깎아먹는 인생이 정죄의 삶이잖아요 그게 양으로 돌아서는 것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오직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법 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법대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구나 생명과 성령과 생명과 평안 은혜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것이구나 원래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원래 이전의 정죄로 돌아가던 삶이 은혜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내가 믿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증명으로 구원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처럼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믿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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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다 내가 믿은 보상으로 나는 정당하게 의의를 획득하였다 이 욕구가 좀처럼 우리에게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도 은혜로 하신 거예요 믿음도 은혜로 주셨고요 구원도 은혜로 주셨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한 살게 하시고 계신다는 그 고백으로 점차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 이게 정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과 상반되는 것이다 보니까 좀처럼 우리의 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 너무 자책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아 나 또 이랬네 또 이런 처지에 대한 비관에 빠지지 않으시길 추구합니다 지금 현재 나는 왜 이럴까 내 상황은 왜 이럴까라는 어떤 비관 속에 너무 빠지지 않으시길 추구하고요 심지어 내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계속해서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조차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모든 것에 넣고 싶어해요 우리가 잘한 것 성공한 것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모든 것에 넣고 싶어 하지만 여기서의 모든 것에는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심지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막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내 발자국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지금 계속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끊이지 하나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과거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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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